진안이 인삼의 고장인가? 진안이 인삼이에요 천혜의 자유이 살아 숨쉬는 곳 진안군입니다 이제 산남 먹었잖아 어 진짜 내려가는 길이네 강렬错어 이쁘게 해주세요 여기서 가진 차가운 알겟입니다 잠시 유리 등장 진안에 비하실 수 있는 고장 제작들 주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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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에 달리면 진짜 멋있겠다. 벚꽃이란다. 그치. 범위에도 멋있지?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마이산 돌이구. 드디어. 마이산 돌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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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